대한항공이 코로나19 사태로 중단한 하와이 노선 운항을 재개합니다. 대한항공은 다음 달 3일부터 인천 호놀룰루 노선을 주 3회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달 지난해 4월 3일부터 운항을 중단한 지 약 19개월 만입니다. 이번에 재개하는 하와이 노선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일요일 오후 8시 35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 현재 시간 당일 오전 10시에 도착하는 일정입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사태 전엔 인천 하와이 노선을 일일 2회씩 매주 14회 운항해 왔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백신 접종률과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중단 중인 노선의 운항 재개를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